그 애기 선물 사 왔거든요. 뭐 별거 아닌데 과자 사 왔는데 그 먹는 거 동영상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 귀여워. 딱 콩사이. 그래 알았다. 딱 콩사이. 그래 알았다. 그래 나도 사랑해. 알았어 이 다정이야 형. 바로 내 가족이구나. 다 이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아유 오랜만에 오네. 아유. 이야. 반찬까지 챙겨주고 앉았구나 해가지고. 굴라임을 일단 내릴 때부터 궁시라고. 쟤가 몇 호더라? 몇 호더라. 저도 오랜만에 가요. 내가 도대체? 아 동현 씨 집이구나. 아유 피곤해. 아유 아유. 아우 학교 오늘 오겠다고 해가지고 아유 피곤했을 텐데. 아들도 비슷해 아빠랑. 어이구 많이 컸네 어우. 옛날 그 붕어빵 때 찍은 사진도. 아 그쵸. 아유. 잘 안 가요. 저도 오랜만에 간 거야 진짜. 몇 개월 만에 간 거야 몇 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가끔 요즘 이제 뭐. 아 왜 그래. 같은 거 들어가서 보면 이제 아 얘가 뭘 했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요즘도 통화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안 해. 어 이거 뭐야? 뭐가? 이거 신발. 뭔 신발? 이거. 네 거 아니야? 야 너 이렇게 신발이 많아? 어? 여기다 네 거야? 더 많아 여기. 서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신발을 묻자 이게. 문 열어마서 잔소리 시작됐네요. 그쵸? 아니 난 난 근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잔소리는 안 해 그냥 뭐 그럼 남도 아닌데 저 정도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것도 안 하나. 이게 다 네 거야? 어. 어우 씨. 큰일 좀 하겠네. 어 야. 하필 오늘 오겠다고 하는 거야. 왜? 아니 나 어디 미국에서 하잖아. 시차가 엉망이 돼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어 해외 갔다 왔구만. 놀러 갔어. 아이고 또 피곤하지 그냥 놀러 갔어. 야. 아. 이천 제가 17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벌써 계속 독립한 지 7년 됐어요. 옛날에 같이 살았어요 둘이. 자본주의 뽀뽀해 줄 때. 야. 손톱하고 밧도 줄 같구나. 아. 제가 손톱을 안 깎고. 비슷하네. 그전 자전이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핳하.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하하하하. 앉아봐. 아. 아 이 방. 봉윤희도 표정이 무덤덤 익숙한 거죠 집에 오시면 저럴 거라 예상 짐작 루틴 옷을 많이 갖다 버렸어 그래? 갖다 버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옛날 그대로네? 그래도 뭐 옛날부터는 좀 정리가 됐네 그냥 잔소리 안 하는 겁니다 하면 뭐해요 별 내용은 없는데 웃긴데요 내용은 없어 야 이거 진짜 침대 우리 옛날 아빠 본색에 나온 침대 아니니? 저 프레임은 오래됐고 저거 이제 저 레트만 갈아줬는데 야 이거 진짜 오래됐네 야 너도 이제 야 열심히 활동해서 니가 조금 그래도 집도 좀 괜찮은데 뭐 전세를 좀 얻어가지고 안 듣고 있어 내가 좀 집도 좀 꾸미고 제가 이제 가면 사실 잔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야 이거 뭐 치워라 뭐 이거 냄새가 나냐 뭐 이런 얘기 저도 하기도 싫고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우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소변이 자주 맞아 이거 뭐야? 이거 안 그러면 냄새 나가지고 이거 다 챙겨 먹냐? 이거 이제는? 진짜 많다 이게 뭐해? 왜? 이 수건이 걸레지 이게 야 이게 이게 수건이 수명이 있어 이거는 여기야 흡수도 안 돼 수건을 사든가 그래 이제 집도 좀 꾸미고 우와 근데 이게 진짜 야 지저분하게 지저분하구나 아휴 근데 그걸 뭐 뭐라 그러니 아휴 아휴 화장실 화장실 그냥 가시지 아니 보니까 뭐 집게 하는 편은 아니야 할 얘기 다 하잖아 아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 아니 자주는 안 와요 제가 아니 글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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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여러분들도 봐 이제 먹게 될 거야 하하하하 야 언제 왔어? 어제 어제 몇 시? 6시 6시? 그러면 여기 뭐야? 잠을 좀 잤나? 아니 짐 풀고 와서 자긴 했는데 안 오지 잠이 시차 바뀌니까 시차 바뀌어서? 너 며칠 갔다 왔지 미국에?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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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부럽다 정말 재밌었어? 재밌었지 LA만 있었어? 베가스 베가스? 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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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아아 도박은 안 하잖아 어 도박은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알고 좋은 거야 동일이 삭해요 그래 그래도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뭐야 어? 에휴 음 이제 동일이가 이제 올해 동일이가 지금 98년생인데요 그동안 이제 뭐 활동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군대를 조금 이제 밀었다가 이제 올해는 어 본인이 이제 가기로 이제 결정한 상황이에요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됐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좀 해외 한번 갔다 온 거여서 미국 가서 뭐 전 단순히 이제 놀러만 간 줄 알았더니 뭐 뮤비 같은 것도 좀 찍고 뭐 뭐 이렇게 해서 겸삼삼삼 갔더라고 해서 이제 좀 있으면 가을 정도 이제 군대를 가서 기분이 떨끈어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야 만약에 지금 가면 너 저기지 거의 내년에 지대해야지 내후년 내년후년 초 그래 뭐 그럼 뭐 야 그래도 뭐 야 너 그래도 원 없이 놀았잖아 어? 그치 원 없이 놀았잖아 원 없이 일은 안 해도 원 없이 놀았잖니 아버지 웃긴다 웃겨 아유 카메라 있으면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아유 이제 그만 좀 해 그런 거 이제 그만 좀 해 원 없이 일은 안 해도 원 없이 놀았잖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맞는 얘기야 아니야 풍자 페이소스 페이소스지 풍자 그래 풍자 너도 근데 카메라만 있으면 공격적이야 아빠가 먼저 공격하니까 방어지 그게 공격이 아니라 선방은 안 해 야 그럼 네가 나한테 선방할 게 뭐 있어 선방할 게 뭐 동연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연아 저랑은 약간 좀 친구 같은 그런 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 더 격이 없게 진행해 좋잖아 그냥 큰 형 같아 그냥 내심 인상 쓰고 있지만 걱정, 걱정이 이게 있어 아니 그럼요 자식인데 뭐 저희가 있나 좀 계획 같은 게 있나 여기다 음원 내고 음원 내? 음원 어 그리고 열심히 놀고 어 그래 잘했어 프로 들어가야지 여행도 한번 가고 너 그거 알아? 어 내가 할머니한테 TV를 사줬어요 TV? 어 할머니 TV가 되게 오래됐잖아 십 몇 년 됐잖아 아 동연이 군대가 오른데 동연이랑 한번 여행 좀 갑시다 아 좋대 일본 가자 그래서 내가 엄마 근데 내 저 꽃집년 아빠 하니까 방송이랑 같이 가 야 할머니 도로 가져가 야 할머니 도로 가져가 어 이거 뭐 저기 시키려고 나 이거 TV 사줬을 잡잖아 어우 내가 진짜 어우 내가 정말 아니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 그럼 나도 싫어 아니 여행 가면 그냥 같이 우리끼리 추억 나누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방송을 껴 아니 근데 그거 내가 얼마 전에 했잖아 할머니하고 너하고 나하고 저기 온천광고 야 온천광고 있지 온천광고 응 예전에 갔었어 그래 온천광고 그거 내가 오랜만에 봤거든 재밌더라고 우리 페이머스 페이머스 베리 페이머스 그리고 어 어머 어머니시구나 어 옛날에 저희 어머니랑 어 아이고 맛있는 거 좀 먹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마 할머니가 싫어하는 것만 해 그러게 그러게 말해 하지마 맛있는 거 좀 먹어요 가자 할머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아우 진짜 미치겠네 진짜 할머니한테 전화해 어디에요? 어? 아니 이걸 카메라를 돌려야지 아빠가 지금 모니터를 비추고 있잖아 어 집이야 집 엄마 어 안 나와 화면이 보고 싶어서 전화 걸었어요 내꺼 어머니 건강하시다 잘 갔다 왔어 엄마 미국 14일 갔다 왔어 동윤이 오늘 뭐 수영 갔다 왔어요? 아니 수영 가 운동하자 그러면 저기 이따 운동 안 해? 운동하자 비 왔어? 뭐 드세요? 다 미역줄 거리 드시는 거야? 미역줄 거리 드시는 거야? 엄마 그 저기 있잖아 동윤이랑 나라 해가지고 여행가 어디죠? 어? 일본 한 3박 4일 2박 3일에서 방송 좀 끼고 가자고 방송 끼고 가 저런 형님 미안 소멸 낫지 설득하기가 힘들어 아 웬만한 부모 같으면 해 주는데 아 아 아 아 제가 알겠어 아 제가 말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아니 이제 할머니도 지친 거야 그만해 야 할머니 방송 하지도 않았어 아니 왜냐면 이제 내가 약간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어 그러면 이제 동윤이가 중간에 이제 중재도 많이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윤이야 할머니가 맨날 기도해 기도 기도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어머 알았어요 네 그래 어 잘하고 와 너 오늘 알았어 이래서 이마 이렇게 펴고 이마 펴고 주름 때문에 이마 펴고 이마 펴고 우리 동윤이 현동이 최고 알았어 알았어 바이 네 아 벌써 진짜? 야 뭐 좀 사왔니? 어 뭐 사왔어 아 진짜로? 아니 동생 거랑 어 옛날에 저런 거 안 사왔는데 이제 좀 사오더라고 동생 생기니까 아기 거 거기 영양제가 유명하니까 영양제? 이거 뭔데? 멜라토닌 멜라토닌 그 저기 잔때 먹는 건데 잠이 잘 오게 하는 거야 어 멜라토닌? 이거야 애기 거는 아하하 애기 과자야? 응 죽이로 과자 야 그래도 네가 100불 썼어 이게 100불이야? 어 오가닉이라서 야 근데 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네가 그래도 저기 뭐야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버는데 동생인데 해외 갔다 왔는데 옷이라도 하나 사줘야 돼 이게 과자야 난 애 옷 사이즈 잘 모르잖아 아기도 내 중보만 알지 걔 봤는데 난 잘 몰라 그런 거 잘 몰라서 괜히 그런 것보다 먹을 거 사오는 게 낫지 뭐 요번에도 큰 선물은 기대 안 했는데 과자는 옛날에 우리 여행 자유화 전에 큰 옷가다 해외 같은데 나간 사람이 사오는 게 과자지 과자는 사실 요즘 웬만한 거 다 있어요 여기에 어 저기 누나랑 해서 이렇게 먹을게 멜라톤이 누나랑 해서 이렇게 먹을게 멜라톤이 그래서 두 개 사온 거야 응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밖에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새엄마 새엄마 하고 다니는데 나 아직 앞에서는 잘 안 떨어져서 그 나이 때 여자분을 보면 누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적응이 잘 안 돼서 아직까지 바꾸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 바꿔야죠 그래 이게 시간 문제지 그 코칭이 새엄마 이러는 거 좀 그렇지 그렇지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엄마 소리 나오고 강요할 일도 아니고 누나랑 해서 이렇게 먹을게 멜라톤이 그래서 두 개 사온 거야 응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유기농 과자 알았어 이쁘네 저기 수연이한테 전화 한 번 해 과자 한 번 보여줄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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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통화하는데 저렇게 인상을 쓰고 싶어 하던데 화면에 아휴 애한테 전화하는 거야 원수한테 전화하는 거야 야 원래 인상이 이래 아휴 아휴 웃으면서 받아 아휴 아휴 그래요 일부러 쓰는 건 아닙니다 아휴 아휴 안 받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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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이거 봐봐 że 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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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기억력이 좋네 가사를 벌써 다 이렇게 다 외웠네, 1분짜리인데. 노래 또박또박 잘하네. 잘하지? 잘하지? 잘해. 거기서 놀래, 유치원에서. 아니, 가사를 이렇게 벌써 다 외웠어? 근데 개사도 해. 개사도 한다고? 응, 개사도 해. 내가 뭐 사실 이런 거 방송에서 자랑 안 해서 그렇지 말이 빨라. 그 기억력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고 예전에 이제 저희 동현이는 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저 닮은 구석이 별로 없었어요. 성격도 저랑 너무 다르고. 근데 저희 지금 막내딸은 아,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게 많아. 약간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집요해. 31개월밖에 안 된 건데, 보정 계열수를 따지면? 두 살하고도 반이네, 거의? 두 살 반 정도 된 거지. 두 살 반 조금 넘은 건데 말을 엄청 잘해. 기억력이 좋아. 야, 노래 잘하지? 어, 잘하네. 딸 얘기 할 때 보니까 여기가 광대가 더 올라가네, 이렇게. 광대 승차 없잖아, 귀엽잖아. 여기는 인상치고 있는데 여기가 올라가네. 광대 폭발. 아니, 뭐 애가 뭐 얼마 전에 저한테 아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더라고. 시훈이가? 어, 어디서 봤나 봐. 어, 어. 그래서 내가 그냥 어, 이러면 되는데. 야, 결혼은 나 말고. 또, 또. 진지하다, 진지해. 왕 자랑해야 돼. 뭐 나랑 하지 내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참. 넘어가지. 어,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게. 못 참아. 아, 예. 야. 너 그러잖아, 저기. 너 요즘 네가 밥은 좀 집에서 해 먹지? 그래서 누나가 저기 반찬을. 계란말이 다 내려놔 봐. 열무김치. 아니, 제가 뭐 그런 얘기 했죠. 야, 동네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고 그러는데 반찬 같은 것도 좀 해 주면 주차 않겠냐 했더니 자기가 오, 너무 좋다고. 자기도 그렇잖아요. 해주려고 했다고 그래서. 형수가 해준 거예요? 아이고. 자. 야. 할 거 하고. 또, 그리고 자. 처가에서 좀 얻어올 거 있으면 얻어오고. 그래서 가지 수 많이 해서 가져가자. 어휴, 많이 준비했네. 반찬 가게네. 한 9개, 10개 이렇게 가져간 거죠. 누나 셋, 외할머니 거 4개. 외할머니가 아니지. 그럼 뭐라 불러야 돼, 내가? 그냥 뭐 저기 나한테 장모님이니까. 나도 장모님이라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건 그렇지. 그럼 외할머니라 해야지. 그러니까 수연이 외할머니. 수연이 외할머니니까. 그러니까 수연이 외할머니 4개, 반찬 가게 3개, 누나 3개야. 아깔나다. 그래서 맞춰보라고 했어요. 어느 게 반찬 가게이고, 어느 게 저기 수연 엄마가 한 건지.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입맛에 맞는 건 뭐야? 이거. 그래. 이야. 부전자전이구나. 왜? 나도 이게 제일 맛있어. 야,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네. 너네 누나가 이거 두 개 있어. 오우. 조금 여기서 하나 골라. 누나가 한 거? 응. 이거 하셨을 거 같은데? 응. 이거 했어, 이거. 이거 하셨다고? 응. 아, 이거 있잖아. 사실 이거 저기야. 응. 내가 야, 야 이거 하자. 아, 하자는 거야? 내가 하자는 거야? 근데 있잖아, 누나가. 손은 빠르지 않은데 되게 정성스럽게. 응. 그래서 누나가 골랐네. 유역줄기. 이거 있잖아. 이거는 저기 외할머니. 어저께 있잖아, 저기. 갔었어. 수현이 외할머니야. 근데 이제 수현이 외할머니가 이제 저녁 반찬에 이제 그 저기 처제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보더니 그냥 갖고 온 거야. 너 갖다 준다고. 내가 이거 다 먹을게, 맛있게. 그래, 그래. 내가 나중에 연락 드릴게, 잘 먹겠다고. 어, 그래. 반찬만 해결돼도. 그래, 그래서 집밥이 좋은 거야, 그래서. 동현아, 그러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오랜만에 여기 닭백수 뭐 이런 거 먹든가 거기 가서 이제 메뉴를 보자. 남양주 한 번 가자, 남양주. 뭐처럼 이제 드라이브 겸에서. 남양주로 해서. 어, 잘했네. 어휴. 유역 엄마가 유역 어때?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응. 다행이다, 그럼. 너 군대 간다 걱정이 많겠다. 엄마? 응. 그렇지, 그렇지도 않지. 그렇지. 그렇죠, 물어보죠 가끔씩. 그렇죠. 나하고 비슷해서. 응. 나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물어보죠. 니 엄마는 어떠냐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누가 뭘 보냈는데. 내가 이제 그랬어. 너 엄마 하나 갖다 드려라. 문 앞에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 이래가지고. 나이가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건강 또 신경 쓰이더라고. 아프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가끔씩 물어보죠. 그래, 가기 전에 뭐 할머니랑 여행 한 번 가고 뭐. 사고 싶고 좀 하고. 그래, 1년 반 그냥 갔다 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휴. 아휴. 근데 있잖아 요즘.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 성우 형하고 재옥 씨하고 원준이하고 이제 김영호 선배님하고 같이 하거든. 응. 성우 형이 나보다 이제 두 살이야. 68년인데. 아, 근데 자녀는? 자녀가 지금 한 애가 이제 8살 짜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수현이랑 똑같아. 아. 68년생인데. 완전 늦지구나. 완전 늦지구나. 근데 이제 재옥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애가 걔도 역시 일곱 살. 작은 애가 이제 지금 세 살 된 거지. 원준이가 이제 저기 그 72년생. 원준이는 큰 애가 지금 걔도 역시 초등학생. 작은 애가 걔 두 살. 아이고. 그러니까는 원준이가 지금 저기도 52이야. 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이제 늦게 애를 낳으셔가지고 다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더라고. 팩트죠. 야, 그리고 요즘 있잖아. 이런 염치만 일이 없어. 요즘 불경기야. 방송도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 같지 않더라고. 야, 너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니? 뭘? 정년을. 정년? 응. 그건 그냥 하기 나름이지. 몇 년 안 남았어? 3년. 근데 54니까 한 6년만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이 바닥에 보니까 60 이상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뭐 쟤랑 많이 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대화지. 근데 저도 형님 첫째랑 이런 얘기를 해요. 은퇴, 정년. 벌써? 네. 너의 미래. 독립. 이런 얘기합니다. 아, 여기 유명한 데인데. 어디? 저 물고기. 차가 많네. 아, 방황하네. 방황하네, 진짜. 옛날에 진짜 너랑 막국수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막국수 진짜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 우리 저 안재옥씨하고 신성우 형 이런 형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니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지금도 식당가면 뭐 먹질 못해요 애 때문에 애 때문에 숟가락 두들기구만 아들하고 있는 보양식을 먹으러 다니네 진짜 여기 사람 많더라고 많지 용축폭포가 유명해졌죠 야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여기가 그래도 멀긴 해도 그래도 운치는 있네 발 담그고 백수 먹어도 좋고 옛날엔 그랬어 걔네랑 저기 너 계곡 많이 놀러왔었는데 너랑 근데 뭐 가다가 차 퍼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너 예 얼마나 맛있을까 아니 미국에서 저기 계속 뭐 저기 뭐 햄버거나 이런 거 먹었는데 또 나냐 한인타운에서 삼겹살 먹었어 그렇죠 한인타운에서 산통 깨는 건 나랑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도 하나 닮았네요 어 그래 야 어쨌든 그 저기 어버이날인데 너 저기 니가 또 알아서 잘하지 뭐 너는 외할머니하고 저기 엄마하고 연락 저 자주 하지 가지 엄마하고는 뭐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니? 왜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어이구 별로 안 하네 안 하지 별로 옛날에도 매일 통화하지 않았어? 톡? 통화는 매일에 아니 매일 안 오면 3일에 한 번? 어 그래 그래 비슷하구나 나랑 괜찮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뭐 친엄마를 아직도 이제 보살피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 상인 끝났어도 저로서 엮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하시네 그렇지 힘들지 동현의 입장이 어쨌든 경제적인 지원 같은 것도 어쨌든 저한테 받으시고 이제 신혼마가 예전처럼 뭐 그렇게 정말 기사가 날 정도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생활하시는 거에서 제가 조금 맞아요 보태드리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게 있죠 대단하다 의자 타네 부모타다 그러니까요 뒤집어야겠다 뒤집어야겠다 찍게 해줘 아니 아니 내가 갈게요 계속 한 군데만 뒤집잖아 할 줄 몰라 응 야 요번에 미국 가서 술 많이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응 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네 진짜 어머 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저거 하자 뭘? 맥사 한 잔 정도 맥사 나 맥사 우리 형 맥사 좋아해 난 그냥 맥주만 마실게 아우 맥사 야 맥주만이야? 난 맥주만 안 할게 아니 맥사지 왜 왜 아니 맥사 싫어 난 맥사 별로야 구라 형님 때문에 맥사 요즘 괜찮은 거 같아요 야 맥사 야 야 넌 가서 푹 자라 자야지 왜 벌써 마시기도 전에 재우려고 야 그럼 한 번에 먹네 나? 어 나 술 좋아해 그래? 동현이 술 좀 잘 마실 거 같아 쟤는 좀 먹어요 어 쟤는 그래서 사케로 살아 다니고 그러더라고 일본으로 오 애주가구나 신성욱 안재욱 뭐 이런 분들이 다 부러워해 네 부러워하는 게 자기 로망이래 네 아들하고 술 먹는 게 그렇죠 이야 아니 우리 선배님 좀 하시죠 난 해요 그죠? 그럼요 뭐 와인 같은 거 이제 애들 좋아하니까요 양은 모르지만 꽤 마시는 거 같아 양 많아요 많다고 뭐 여기 직원들이 있더라고 사실 그렇게 한 잔을 해야지 아빠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게 뭐 다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이렇게 그 벽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같아 그동안에 못다한 얘기들 있잖아 그러면 또 잘 받아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술이 좋은 거야 좋다 비도 촉촉히 내리고 너 옛날에 그 저기 이빨 깨졌던 거 기억나지 여기 응? 어? 앞니가 저기 수연이 있잖아 넘어졌어요 넘어가지고 여기 입술이 이렇게 부르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다 야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너 옛날 생각나더라고 너 옛날에 앞니 여기 빠졌잖아 기억나? 응 세면대에 박아서 너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사진 보면 앞니 깨져있어 앞니가 깨져있었어요 내가 그 저기 가지고 있어요? 옛날 거 제가 이제 뭐 다운받으면서 다운받으면서 옛날 사진 보면 옛날에 이거 이거 추억이 있어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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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래 맞아 아유 이뻐다 이거 이때 깨진 거 아닐 텐데 아니야 이때쯤이야 아 내가 그래서 그때 옛날에 생각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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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라 이거 봐 이거 옛날 완전 옛날 아유 옛날 사진 아유 이거야 이거 맞아 이거 이거야 이거 그 기억에 갑자기 나네 모터쇼 가서 아 모터쇼 그래 그래 옛날에 맞아 기억나 아빠가 진짜 비싸 외제차를 산다 그랬는데 어 계약까지 했대 어 어 1년 뒤면 뭔데 어 내가 계속 언제 오냐 물어봤잖아 어 근데 그때 안 샀잖아 사실 맞아 안 샀어 그게 기억이 나 아 그래? 어 낚시 당한 게 그때 완전 쪼끄맨는데도 그래 그래 요리차보다 훨씬 좋으니까 맞아 맞아 내 X 귀여워 X 귀여워 산다고 나한테 뻥쳐가지고 아유 뭐야 그때 사진도 있어 여기에 아빠 신뢰해 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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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모터쇼 이거 모터쇼야 그래 그래? 이거 모터쇼 이때 우리가 아 이거 봐 좋은 차잖아 벌써 이거 봐 그래 그래 아 좋네 차가 응 모터쇼 맞아 맞아 이 차 이 차 그래 열 밤만 지나면 온다고 맨날 그냥 이거 그때 너 문수산 문수산 이러면서 찍은 거 너 옛날에 그거 기억나 그냥 문화상품권 만원 줄 테니까 올라가자고요 정상 그러니까 정상 올라가면 문화상품권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궁시로운다면서 제가 올라갔었어요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알아 좋아하는 사진이고 딱 위에 있는 거 아 저도 여름이었어 그러니까 아유 옛날에 진짜 데코 많이 다녔어요 그래 저런 거 없는 아빠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뭘 좀 했었네 아니 많이 했지 야 너랑 나랑 많이 다녔지 어 뭘 좀 했었어 야 많이 다녔어 너랑 나랑 저는 옛날에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 보급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동영상 좀 많이 찍었고요 아 아 그런 것도 보면 옛날에 사람 많이 나중에 하고 아유 이쁘다 보면 뭐 재밌죠 즐겁고 뭐 귀엽고 아유 예쁘다 아유 이쁘다 아 지금도 사실 모든 아빠들이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사진은 많이 안 찍고 동영상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동영상 전문이에요 그래서 동영상 오늘 놀러가면 사실 집사람하고 제 사진보다 이제 애 동영상 많이 찍어요 응 또 이런 게 또 한때니까요 그래서 종종 보죠 종종 아유 그거 옛날에 안 나네 진짜 인생 2회차라고만 자꾸 그러는데 어 2회차 맞지 애를 또 키우니까 잘 어울려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다른 아저씨들은 뭐 해? 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뭐 놀이공들도 가고 아 아니 우리 애들하고 인상이 그거잖아 아니 근데 워낙 잘하시더라고 아 그래? 유가를 워낙 잘해 응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해 아빠 잘하는 편이 아니야 하하하하하 야 내가 옛날에 너 입학식 때 이런 때 안 갔지? 응 못 갔지? 졸업식 때도 못 갔지? 제가 동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개가 아 2004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날에 제가 일을 했었고 해서 그래서 제가 동영이 입학 때 그리고 중학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못 갔죠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둘째는 그 유치원 운동회 때 한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못 가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한데 저 어떤 딱히 서운하진 않았고 제가 좀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치열하게 사실 때였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일 때문에 모든 이런 개념들이 다 있으니까 별로 서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아빠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모나 엄마랑 있을 때가 좀 더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수연이는 그래도 좀 뭔가 다행인 게 두 부모님 아래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다행이다 생각 들기도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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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verybody 보면 저한테도 이렇게 잘 해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쟤한테 잘해줬어야죠.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너 군대 갈 때 울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야 울긴 뭐 울어. 아니 뭐 전쟁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울어. 나랑 이제 광고 찍을 때. 근데 군대를 갈 나이가 됐으니 참. 야 머리 좀 파마하면 안 되니? 여자친구가 이 머리 좋아한다니까. 아빠보다 여자친구. 그럼 너 평생 그 머리 해야 돼? 진짜 친구 같다 형.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적은 없니? 아이고. 항상 행복해. 뭐 울어. 좋지. 아이고. 아빠와 알기 빨리.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너네 엄마가 가면 너네 엄마가 울 거야. 뭐. 뭐 안 하고 뭐. 어디 지금부터 울고 있구만. 어디 한번 보자고. 아니야 아니야. 아빠도 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어떻게 울어 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가 뭐. 꼭 따라가세요. 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분들이 원하면 우는데 저는 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빨리 군대 가서. 마음속에서 지금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고 있어. 여러분. 아까워. 아 배가 많이 먹으라고. estteeva. 수현이한테 펭귄 쓰라고 그럴게 응?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동이지 아니 근데 얘가 삼촌 이런 거 없지 않아? 삼촌 있나? 삼촌이 없지 그니까 아니 내가 동생 입학식이나 졸업식은 가지 아이고 수현이 이건 내가 가지 아이고 아이고 운동이나 그런 거 해도 내가 가지 내가 상황이 맞아야 오는 거지? 아니 만약에 맞으면 뭐 안되면 제가 해야죠 어쨌든 아빠가 애가 그렇게 되면 60일 텐데 우리 얼마 안 넘어서다 그렇게 되면 60일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뭐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현이 가족관계 중에 삼촌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가서 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보다 이제 결혼 늦게 한 채 또래 방송하는 친구들이 아우 뭐 동현이가 커서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때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동현이가 이제 좀 커서 좀 든든한 게 있죠 야 나도 내가 이렇게 다사다능한 인생을 살지 몰랐다 뭐 나름 다 다사다능하지 마 다 다사다능한 해 그러니까 다사다능한 인생을 살면 본인도 신비인데 내가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 가족들이 다사다능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게 뭐 누군가는 이제 뭔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혼하신다 했을 때 진짜 너무 좋아했던 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본인 일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더 멋지게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사시려면 저거밖에 못해 계란으로 아예 저거야 저게 어디야 형 먹자 야 너 점심은 뭐 먹을래 응? 점심 고개?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해 응? 응? 아니 아침밥이 뭐 주연찮으니까 아침밥 아버지랑 같은 나이대인데 관리 안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혼하신 분들이거든요 누군가는 필요한 게 사실인데 그걸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또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그 뭐야 새엄마를 만나기 전인데도 그냥 얘기만 들었을 때도 잘됐다 생각했어요 동생도요 어 어 어 저기 저기 동현이가 너무 고맙다고 어 누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반찬 어 그래 동현아 맛은 없어 아 아니요 맛있던데요 미역줄기를 사온 반찬으로 알더라 제일 맛있다고 하아 정말 좋아하면 맨날 해줄게 그 누나가 처음 해본 건데 어 근데 간도 적절하고 좋던데요 그래? 네 알았어 보내줄게 그 애기 선물 사왔거든요 뭐 별건 아닌데 과자 사왔는데 어 그 먹는 거 동영상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콩사 아 아 그래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나도 사랑해 알았어 이 단정이야 형 바로 아 내 가족이구나 다 이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아 좋은 애야 아 아 동현이는 이미 너무 어른이 돼버렸네 어른이 돼 있네 속이 너무 깊네 그냥 남자야 딱히 걱정되고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처럼 좀 이제 일 열심히 하시고 이 일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건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게 어쨌든 되게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오랫동안 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소망이고 어쨌든 뭔가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바라는 건 없고 이제 제가 잘 돼서 좀 더 이제 제 바람대로 아버지한테 뭘 좀 더 해드려야죠 어떻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잘 돼가지고 오랫동안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잖아 요즘에 왜냐면 신형이 많으니까 더 좋은 걸 지금 골목에 있는 거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독립하고 사회생활 좀 많이 했잖아요 또 아버지랑 비슷한 업계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도 라이머 회사에서도 음악하고 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또 인정받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느낌이야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진짜 그래 야 하여간 저기 너 짐 정리하고 나중에 한 번 저 할머니나 해서 여행이나 한 번 같이 가 알았지? 응 아니 승진 좀 그만네 누가? 아빠랑 할머니 서로 그만 싸우라고 아 이 웃음은 아 이제 그만해야지 나도 그래 나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어 근데 재밌어 나도 그래서 그냥 엄마 건강하니까 싸우는 거야 할머니가 건강하니까 싸우는 거야 할머니가 아파 봐라 나 건강하니까 내가 그냥 엄마랑 노는 거야 노는 거 노는 거 근데 싸움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잔소리도 애정이죠 눈물 날 뻔했어 그래 그래 그런 게 있어 또 특히나 또 아드님을 주셨으니까 속이 너무 깁네 감정이입도 되고 근데 얘 또 보니까 진짜 더부럽네 아유 뭐 더부럽네 진짜 나도 이제 그러면 저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데리고 나와야 되겠네 진짜 보고 싶어요 대부 진짜 보고 싶어요 대부